암홀랑 다 흘려 기분 좋아졌지 뭐야? 세월이야 속해 여러분 MBTI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했었죠? INFP 열정적인 중재자 나는 이거다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나도 할 수 있겠다 딱 봐도 재기발랄한데 지금 어? MBTI 유형에 맞는 소스를 이제 갈 예정인데 오늘 잘 뽑은 최애학 이바구 풀이고요 이바구가 무슨 뜻이에요? 이바구.. 사투리 야 너 나랑 이바구 좀 할래?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? 아 구멍 가게 와 이게 학교 앞에서 100원짜리 불량식품 진짜 많이 사먹었는데 요즘 100원 안 할걸? 500원 하나? 와, 500원 좀 쎄다. 물가가 좀 많이 올랐구나. 어머니 이거 뽑기 얼마예요? 500원. 세월이 야속하죠, 어머니? 세월이 얼마나 하죠? 어, 세월이 야속해. 오, 이거 봐, 쪽자. 이거 쪽자라 그러지? 쪽자, 또. 똥과자. 또. 뽑기. 또, 맞아, 맞아, 또. 또 뭐라고 불렀어? 없어. 이게 지역마다 다르더라고. 달고나. 달고나, 그래. 달고나, 맞아. 아니, 저거 시골에서 저거 만들어 먹겠다고 했다가 손 다 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손만 대었나? 국자 다 태워먹고. 등짝 엄마한테 다 태워먹고. 저랑 초등학교 한류스타. 아, 테스형. 뭐야, 왜 이렇게 멋있어? 오늘 테스형 학교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거 생각해서 옷 이렇게 입고 온 건데. 이게 그 계단인가? 168계단? 이거는 168계단이 아닙니다. 어쩐지. 168계단 맛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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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물 흘리지 않고 계단 완주하지. 이건 물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거 알죠? 오빠 모델인 거. 여기 막 이거 올려놓고 걷는 연습하고 그러지 않나? 어, 막 그런 거 눈 감고 막 하지. 그럼. 컵 5개 올리고 했어. 성공하면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. 못하면? 걸어 올라가. 에이, 이건 성공하죠 오빠. 인간적으로. 우리 시작! 아몰랑 다 흘려. 막 꺾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7, 6, 5. 또 시간 또 한참 남았는데 거짓말한다 또. 나 진심이가 한 방울 흘렸다. 가만! 미션 성공. 자, 성공 기념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강아지? 네네. 강아지는 돼요? 강아지 이어가 댕기돼. 안 나오나? 나? 아이 팀 아닙니다. 팀 아닙니다. 하는 건. 야야야. 조금 무섭다. 엄청 가파르게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느낌인데? 되게 가파르네. 철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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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컴. 우와 우와. 우와 와 이게 168개야? 이거 걸어 올라왔으면 우리 진짜 죽었다 오빠 차라리 트레킹을 하고 말자 아 아니야! 아닌가? 아 이 사람 큰일날 말하네 이렇게 보면은 부산을 진짜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긴 했다 응 여기저기 구석구석 많이 다녔다니까 어? 교복 제어? 수옥상에? 요리하세요 예이 헤이! 웨이 피어소민 저희 오늘 CTI 컨셉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오늘 인털시 컨셉에 맞춘 컨셉이 아 내 컨셉에 맞춰서 오빠까지 같이? 오케이 그럴까요? 근데 나도 내 코스가 뭔지 몰라 나이스 미츄 만나서XX 반갑다 이거 알지? 흥맹제로 해서 나왔던 거 여기서 한 번은 하와이유 이러잖아 하와이유 만나서 겁나게 반갑다 책 거꾸로 들었어 너 이걸로 해야지 영어로 이거 너가 이걸로 해야겠네 잉글리시를 거꾸로 들었어 왜 여기 들어올래?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러 갈 건데 세인아 롤러스케이트가 학생에게 맞니? 안되겠다 선배가 좀 알려줄게 일로와 아 이거 놔요 너 걸음걸이가 너 수염 그거 뭐야? 아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진짜 안되겠네 아 진짜 아 나 다 컸다고 이제 네 너 몇 살이야? 그만 올라와 키도 작은 4살이요 나 진짜 일본 순서같지 않았어 지금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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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요한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 변요한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주더라 사람들이 기분 좋아졌지 뭐야? 저희가 가는 곳이 선복도로 전망대에요 아오 선복도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인가요? 네 어디가 전망대에요? 지금 보시는 곳이 다 전망대에요 아 리얼? 네 어때 좀 맞아? 마음에 들어? 응 전망대 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여기가 친환경 18전망대라서 어 오 이게 딱 맞는 위치가 있어 한 이쯤에서 근데 우리 밖에서 보면 되게 바보 같겠다 이렇게 하니까 딱 그거네 아 딱 맞는 아 저기 있다 1년 후에 도착한다고? 그동안에 설이랑 우여곡절 말았는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써놔야지 기억나니? 하면서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매일이다 예쁜 건 다들 가져갔나봐 너처럼 예쁜 애들이 예쁜 것만 고르나보다 그런가봐 이거 우리 아까 탔던거 응 이것 좀 귀엽네 그치? 모닥불 난 이거 불멍 이바구 캠프 7번 적응이 됐어 이제 좀 진짜 옛날 배우 같다 예쁜 엽서에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? 이거는 뭐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상에서도 욕적을라고? 어 어 어떻게 알았지? 예에에에에 내가 발라 줄게 응 나도 발라줄게 립밤 입 열지 말라고? 개꿀잼 꿀잼 1년 후에 봐 쇽! 난 안 넣어야지 말로 헤이 그럼 지금 줘 너가 너 1년 뒤에 봐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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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얘기가 있길 바래 감사합니다